오늘은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광성이네 집에 왔는데요 어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죠 술존심 오늘 저희는 술 맛 따위를 뜰 겁니다 과연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는지 남자 대 남자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잘 마시세요? 진짜 대박이야 나 지금 급소 개 찔렸어 급소야 거기? 여기 있잖아 찌릿찌릿한 거 몰라? 너 공감 못해 이거? 저는 다 살이 와가지고 긴 말 안 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에 이메일만 적으면 매일 한 분씩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평균 정도 소주로 한 병에서 두 병 사이? 저는 뭐 끝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 처음 술 마실 때 제가 제 끝을 모르고 무한대로 먹어봤거든요 그때 한번 필름 끊긴 이후로 필름 끊기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오오오오오오오 안주를 무한대로 먹은 거야? 미스 술은 독소를 없애줘야 돼 아 쓰이기 저거 알아? 한번 허리케일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봐 이걸 먹자고 야야야야. 카메라 보지 마. 오늘 눈이나 볼까? 소주잔 저희 집에 놔줘. 소주잔 귀엽다 이거. 이거 근데 엄청 많이 들어가. 아 그지? 이 정도면 거의 약 1리터인데? 이야. 뭐야? 아니 뭐 얼마나 나온거야. 너무 잘 먹으니까. 오케이. 일단 바로 치얼스 원샷? 아 리얼리? 리얼리 너 너무 많이 다 그런거 아니야? 아니 전 술이.. 첫 술 말고는 가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치얼스 치얼스 아으 오늘 그렇게 안쓴데? 그러게 왜 이렇게 안쓰지?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맨날 말하잖아 너랑 마실 때는 항상 술이 괜찮대 형 맛있어 내 입술? 냄새 왜 맛있냐? 이거 완전 새건데? 새거 가자 일단은 좀 취해야 돼 맞아 아우 난 안주는 무엇이죠? 오늘 안주는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치킨 자 파닥 파닥 어때? 아직 안 먹었잖아 어 잠깐만 근데 우리 두 잔만 썼잖아 이게 원래 그 공식이 있어요 소주는 소주 잔 따랐을 때 7잔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몇 잔 닿았죠? 네 잔 따랐죠? 따라봅시다 일단 여섯 잔이 나와요 이 잔 자체가 좀 커 빅케 까비 아우 야 근데 야 세 모금을 마셔야 넘어가냐 이게 너무 많은데? 쉴 틈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쉴 틈이 없어요 아 너무 달리는 비 저희 구삼라인에겐 쉴 틈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 구삼라인 요즘 아주 잘 나가 멤버 누군데? 우리 구삼라인 많지 우리 이유 아이유 아오케이 보검이 그리고 서강준이 오오 많은데? 그리고 유승호 오오오 다 우리 구삼라인 그리고 테스톤 아하하 말해 뭐해 그리고 또 누구지? 무조건 무조건이지 넌 누가 봐도 팔싸움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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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안 취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끝날 때까지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보셔요 거의 그냥 리액션이 하하하하 아뇨? 전 취하지 않아 지금 연기입니다 네 그럼요 너 좀 취했지? 아니? 나 안 취했는데? 나 지금 방송 어떻게 보던 느낌이 여튼 말투나 너무 꼬이는데 말이 할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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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아직 치킨 먹어봤자 여기 치킨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? 어 나 아직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주를 먹어도 그러다 살 빠져 캐릭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겠지? 딱 꾸며야지 그만해 굿샷 흥 와 배추김치도 한번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식당이지? 이거 지금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 아니야 빌리식당 잘 먹겠습니다 역시 술안주로는 국물이 있어야 돼 살짝 먹방이 된 거 같지만 빈잔인 줄 알았어 뭐해 아니 빈잔인 줄 알았어 표면장력 표면장력이야 아니 풀잔이 이러면서 마셔 짜자자자잔 이러면서 마셔야돼요 식사 맛있게 하고 있던데 진짜 완전 맛있게 하고 있던데 죄송해요 이러면서 마셔야돼 와우 오늘따라 프레쉬가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 이거 왜 풀잔주냐고 안 좋은 일 있어? 안 좋은 일 생각했어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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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제가 술 때문에 이렇게 슬픈게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각 안주 먹으려고 지금 어 어 잠시만 잠깐만 이러나봐 이러나봐 설마 설마 아니지 아 진짜 아닌 줄 알아 설마 이러나봐 아 잠깐만 야 진짜야? 앉아만 있었는데 왜 이러냐 아 잠깐 이러나봐 모르겠어 야 깜짝 놀랐는데 나 뭔 소리나는 거 같네 방구끼인 줄 알았어 저도 한테 때릴게요 나 안 취했어 혼자 한 두 병 저 한 병 전 이제 시작해 와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이제 시작해 여러분들 아시겠죠 텐스토우는 술 좀 한다 먼저 먹고 대신 먹어주는 거 그쵸 예 저는 근데 대신 취해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취해드리진 않아요 지금 취한 건 시취해드리진 안듭니다 용수도 항상 안 취했는데요 진짜? 국물 좀 마셔야지 나도 제가 또 국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아 좀 드세요 네네 치킨이요 네 치킨 좀 드세요 네 야 너 저희 근데 소맥을 하는데 그 컵 이거면 돼요? 이거? 과일컵을 또 준비를 했죠 자 그럼 이거예요? 네네네 아 오케이 뭐? 뭐냐? 입에 들어간 거? 그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소맥을 정말 많이 마시게 돼요 회사라든지 어떤 그 대학교라든지 어떤 거 어디서든 소맥은 어디서든 많이 마십니다 베이직한 어떤 그 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저는 그럽니다 과즈러멥에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았어? 이렇게 나눠 먹는 데 딴 남자 얘기하지 마 그 소맥은 소주와 맥주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주와 맥주의 결합이기 때문에 소주간을 반만 딱 따르고 넣고 그다음에 맥주는 흔들지 않아요 왜냐 맥주는 탄산이 들어있거든요 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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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응 오히려 그리고 소주만 마시는 것보다 소맹을 먹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들 어 뭐야 이거? 누구야 이거? 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야? 그 약간 건배사 같은 거 있잖아 건배사 한 번 합시다 네 건배사 한 번 해주세요 뭐 약간 요즘 줄임말로 해가지고 빨리 넣어봅시다 짜라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부서졌네 내가 진짜 하나 사줘야겠다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아 리얼 부서졌는데? 이거 거짓말 탐색이 하죠 이거 자 한 번 물어볼게요 나는 라면을 옆에 있는 빌랑이 먹을 때마다 빡쳤다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먹는 걸로 화 안 내요. 그쵸 진짜? 네 그럼요. 일단.. 완전 타죠 이제. 짠! 저는 좀 약간 약간.. 졸리면 눈을 감거든요. 아 정말요? 취한 게 아니라 졸린 거예요. 아니요. 왓! 왜 그러세요? 완전 안 잘려. 원샷! 원샷! 아 잠깐만. 너무 많아. 아 이거 왜 안 줄어 이거 왜? 밥 먹었는데. 저 진짜 저도 좀 취하고 싶은데 오늘 좀 순위가 많이 취해서 취하기가 힘드네. 아니 이제 시작인데. 이제 시작이지! 한 시간만에 소주 두 병 까지 쓰면 어딨어. 천천히 많이 세요 취하셨으면. 나 안 취했어. 원샷 타지 마세요. 다 이런 걸로 안 취해. 저는 원샷 할게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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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부러. 와. 진짜 더 하feed V் 왜 여기서... 나 너무 똑같아? 얼굴이 좀 빨개 보인다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조명 탓인가? 조명 때문에 빨개 보이는 거지 그치 맞지? 우리가 꽁이긴 게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 자 원샷! 아니 라면 원샷 말고 라면 원샷 말고 왜 틀려? 우리 뺨을 좀 많이 마셨어요 다 만지고 있었던 거야? 제가 그 뒤끝 장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효진 씨 많이 취하시던데 이제 그만 드세요 아니 내가 다 마실게 나 좀 취했잖아 괜찮으세요? 네 여러분 야 그만 안 했네 끝! 끝나 불알쓰! 오케이 쌍궁알쓰!